1978년 번데기 사건. 9명의 어린이가 동양 묻은 번데기 때문에 사망. 같은 증상의 한 어린이를 11군데 병원에서 진료 거부해 사망한 사건. 당시에는 사실 좀 먹거리가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못 사시는 분들이 번데기들을 주로 많이 사 먹으셨어요. 영양 번데기. 거기에 농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먹고 우리 8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엄마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애들이 그냥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거품 물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번데기 먹고 죽으니까. 알고 보니까 거기에 도매상들이 농약을 엄청나게 많이 뿌렸던 건데 9번째 아이가 그걸 먹고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빨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이게 살릴 방법이 없고 하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라. 우리는 입원실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병원을 전전전긍긍하다가 그 아이가 결국에는 사망을 했어요. 치료 못 받아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6개월 후에 그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저 번데기 사건 내가 기억나는데 번데기에 뿌린 게 아니라 그것을 번데기를 담은 포대가 농약이 묻어있었던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건이 전개된 거죠. 11살 때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저 사건이 있고서 저희 어릴 때는 번데기가 제일 맛있는 거였고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엄마가 안 사줬던 그 이후로 안 사줬던 기억이 나요. 교정호 정보관님. 그 당시 대학병원에서 왜 이렇게 수술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군부정치 시대였었지 않습니까? 군부정치 정권 시대다 보니까 번데기 자체에 관련해서 이제는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번데기가 아니라 뻥치기를 먹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환자를 안 받아야 된다. 괜히 이 사건에 연루되기 싫다라는 의사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그걸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때는 뭐 번데기 먹고 식중적으로 애들이 죽을 만큼 의료 수준이 그렇게 좀 열악했나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번데기를 먹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건 아니었군요. 농약이 물어져요. 농약 중에는 그 과량을 먹게 되면 사실 거의 100% 치사입니다. 사망이고 폐 같은 게 섬유화되면서 폐 기능을 못하니까 산소를 주면 줄수록 오히려 더 악화가 돼요. 그래서 보통 며칠 안에 다 돌아가시면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시기에 당연히 병원에서 잘 봤어야 되는데 병원도 뭐 충분하지도 않았고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보험이 됐겠습니까? 전국민 의료보험 된 게 89년도예요. 그럼 그 전이니까 그 전이니까 77년도 정도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직장 노동 직장 의료보험 그런 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아파도 병원도 별로 없기도 하지만 치료받기가 너무 어렵고 치료해도 치료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요. 어려운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번데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골뱅이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골뱅이 막 먹다 또 안 먹은 적이 있는데 골뱅이에 문제가 없어요. 골뱅이에는 어쨌든 지금 최창호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안주에는 그렇죠. 그렇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olduğunu competitions. 들어왔어. 감사합니다. rut